뭐야? 오늘 뭐, 내 생일이야? 지윤이 형의, 유성이 형의 너까지.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내가 번호를 뽑고 기다렸지.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여기 아무도 없어. 아니, 아니, 아니. 떡볶이 터져. 떡볶이? 순대는 간만이야. 뭐야, 진짜 간만이야? 그랄리가요, 토요일 기존에 챙겨 먹으라고. 근데 이거 주러 온 거야? 응. 아니, 뭐 그냥 여러 해설 신경 쓸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왜? 보고 싶었어? 그럼 안 돼? 돼. 돼. 완전 돼, 진짜. 완전 돼. 자, 봐. 응. 눈 먼저 깜빡인 사람이 치는 건가? 응? 아, 눈싸움 중인 건가? 승부욕 생기던데? 그럼 나도 질 순 없지. 스읍. 아. 어? 지은 눈 깜빡거렸어? 어. 아, 졌다 이거 졌다 어떡하지? 벌칙 받아야 될 거 같아. 벌칙이 뭘까? 뭐야, 이게 벌칙이야? 응. 싫어. 아니. 정리를 들으면 어떡해. 정리를 갔어. 아니,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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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아. 아.